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입니다. 리뷰할 책은 윤재성의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영어와 관련된 책이고요. 마침 지금이 2020년 1월 17일이거든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꼭 들어가는 게 언어 관련된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영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요. 윤재성의 소리 영어라고 거의 한 2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대신 장점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듣고 따라서 말하고 그러다 보면 기가 트인다는 건데 저는 듣기만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어 소리를 마스터할 수 있다. 영어 소리로 마스터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을 읽고 나서 한줄평이라고 하면 듣고 따라하면 저절로 영어가 된다고 한다. 네 이게 책 표지인데 단순하긴 한데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있죠.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 이 책은 제가 저자 윤재성님이 오프라인 미팅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받은 책이에요. 책 속에는 윤재성님의 사인도 들어있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읽고 2018년 12월 18일 날 처음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수정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윤재성의 소리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출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거의 한 30분 정도 매일 듣고 있는데 한 100개의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돌아가면서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분이 윤재성이죠. 이분이. 사람의 인상은 저게 좋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이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듣는데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청취를 통해서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뇌에서 어떻게 발성까지 이루게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본 책은 저자의 오프라인 설명에서 받은 것이다. 설명에 이미 이 학습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모인 분들도 많았다. 윤재성님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올챙인 시절 생각 못하는 인간의 이기심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가서 봤는데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자신이 겪은 것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앞에 나와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면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명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한국어로 말해봐. 지금 당장.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생당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얼굴은 되게 유화스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몸속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할 정도로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윤재석 님이 소리용어로 누군가에게 학습방법을 전수해서 그것을 마스터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막상 마스터를 하면 이 분의 학습방법 때문에 마스터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것을 깨달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마스터했을 때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책소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한다. 왜 그럴까? 자신이 처한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영어는 우월한 인간이란 생각이 한국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아직도 잘못된 영어 습득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한데 맞는 것 같아요. 영어를 습득 또는 학습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 목적지는 똑같지만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듯이 여러 사람이 자기만의 방법이 정답인 것처럼 책이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쓰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으면 습득하지 못한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 영어 습득 방법 중 나는 이런 세 가지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꽂혔었다. 여기 쓰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 같은 경우는 캐셈이라고 장문 관련된 부분이고요. 말할 수 없으면 스틱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RTS라고 리얼타임 스피킹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윤재성 소리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세 가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전부 다 꾸준히 하지 못해서 다 실패한 상태고요. 저는요. 첫 번째는 공감이 가서 YBN 장문 과정을 들었는데 장문이다 보니 문법 위주였다. 글쓰기를 잘하면 자연스레 영어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작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도중에 포기했다. 두 번째 방법은 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RTS라고 리얼타임 스피킹이라고 이것이 마지막 방법인 듯하여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하여 직접 저자를 만나보고 저자 앞에서 스피킹도 해보았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컨텐츠를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하게 나름 꾸준히 하다가 도중에 포기했다. 이 방법은 뇌를 많이 써야 하기에 상당히 섀도우 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리얼타임 스피킹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이 할 말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려가면서 말을 직접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느낌적으로는 뇌세포가 증식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듣기이다. 윤재성의 소리 영어인데 이 방법은 지속가능이란 단어로 그냥 끝난 것 같아. 네 지속가능 그냥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일 한 문장씩 가이드된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1년이란 긴 시간이 전제되지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 처음엔 책 제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책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문구다. 왜 영어로 말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원어민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무턱대고 주장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독학으로 이 방법을 깨달았을 텐데 의심 많은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여기저기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한 것 같다. 잘해도 늘지 않는 영어 이 방법으로 2년 정도 매일매일 2시간 정도 투자해보자. 이게 제 결론인데 저는 이 방법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긴 한데 2시간씩 투자를 하면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듣고 따라해야 되는데 따라하는 걸 한 200, 300번씩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2018년 12월 18일 작성 이후 지금인 2020년 1월 17일까지 계속 아침 출근 시간에 듣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듣기라고 해도 집중하지 않고 2, 300번 따라하지 않으니 실력이 안 는다. 그래도 단순 듣기만 하면 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제가 이걸 놓치지 못하는 게 일단 듣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럴 생각은 있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동기부여를 스스로 받아서 듣고 이제 따라서 말하는 것도 하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책 보면서 이제 카메라로 찍어 본 거고요. 보면 이제 목차가 잘 되어 있죠. 책 내용이고요. 보시면 과학적인 근거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소리로 해야 된다는 거를. 보면 샘플 학습자료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재성의 소리의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YTN에서도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학습자료는 굳이 어디서 사거나 그러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지로 설명하고 있죠.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저자의 주장을 함축해 보면 언어는 학습이 아니고 습득이다. 오직 소리로서 습득이 가능하다. 그것은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의미다.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맹이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김어거리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영어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윤재성의 소리 용어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재성의 소리 용어가 오프라인 정식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 비싸요. 거의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목차 부분인데 1만 시간의 법칙도 나오네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사기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1만 시간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윤재성의 소리 용어를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말이 빨라서 안 들린다는 착각 말이 빨라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자체가 다른 거죠. 악센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영어 단어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 말할 수 없는 비밀, 들리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어를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셨다고 하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하면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으니까 1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듣고 따라하는 거죠. 듣고 그 억양을 그대로 따라서 2,300번씩 말해보는 거거든요. 듣는 건 쉬운데 따라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